2014년 4월 5일 전국이 로그 하루만 활동 얘기를 하기 전에 창단식 얘기를 먼저 하고 얘기를 하겠다 창단식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빗돈 흘려가며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그만큼 팬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고 응원해 주고 눈물까지 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그리고 창단식 리허설 때 조금 많이 틀리고 했었는데 팬분들 앞에서는 멋지게 잘한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았다 살짝 아쉬운 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한 것 같다 그리고 하루만 활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살짝 걱정이 있는 게 보컬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다 하루만 활동 전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에도 더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꼭 되게 될 것이다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빨리 하루만 활동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팬분들이 보고 싶다 끝 2014년 4월 5일 전국이 로그 끝